생명주신 참 놀라운 사람 그것을 피할 수 있나요 생명주신 참 놀라운 사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을 시사하는 생명 주셨네 오 정말 놀라우시라 목숨 버려 정신분 유성에 청량할 길 없는 그 사람 나를 벗어 거듭나게 하셨네 무엇으로 갚을 수 있나요 감격에 눈물 흘려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정정기포만 가네 날이 가고 아버지의 뜻 알수록 신빙하여라 내 영이 예수님을 찬양해 영으로서 예배드리네 영으로서 예배드리네 선하시고 기뻐하시네 온전한 듯 본별하여 산재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누는 정신을 찬양해 영으로서 예배라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나를 벗어 거듭나게 하셨네 무엇으로 갚을 수 있나요 감격에 눈물 흘려옵니다 감격에 눈물 흘려옵니다 감격에 눈물 흘려옵니다 감격에uffs 감격에 zm고 이달 inverse 그리워옵니다 감격에 극을 돕흘려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